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둔자입니다. 2교시에 이어서 3교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네요. 정신이 없네요. 보니까 이게 또 수업을 진행한다는 게 수업도 수업 같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수업보다는 짤막한 그런 정보사항들 소식들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2교시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가석방 대신 사면을 해줘야 한다. 제기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눈치를 보기 떠나서 국민들도 대다수가 좀 원하고 있고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지금 반도체 패권 이런 전쟁 속에서 지금 총수의 부자가 지금 상당히 좀 아쉽거든요. 이럴 때 한번 이재용 부회장한테 한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과오를 한번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가능한 사면이 되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가석방이라는 그런 말들이 좀 오르내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 일단은 한번 더 지켜보고 나중에 추후 소식 알려드릴게요. 현재 보면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던져요. 계속 던지고 있고 매도를 하고 있고 개미들은 아주 뭐 신났어. 보면은 줍줍해. 줍줍. 줍줍하고 있어요. 개미들은. 개미들은 아주 신났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개미들 뭐 울상이니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곡소리 난다니 아주 비관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기사를 바르고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개미들 보면은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언론 증권사나 이런 데서 언론사들하고 뭔가 좀 장난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혀 개미들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안 보여주는데요. 당연히 뭐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만이 않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국내외 증시가 휘청거리는 것은 맞는데 지금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패틱은 엇갈리는 거죠. 엇갈립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삼성전자이죠. 또 가장 많이 판 게 또 삼성전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반대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게 뭐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랬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뜨고 있어요.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보세요. 개인 승매도 1위 종목에 또 이름을 올렸네요.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한 11.34포인트 하락해서 3,232.70에 거래를 마쳤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한 3거래일 연속 계속 하락한 거야. 3일 연속 하락이다. 좀 아쉽지만은 하락했어요. 이게 뭐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부진할 수 있다. 경기 회복이 부진할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이 오는 겁니다. 불확실성, 불안감. 이게 주식시장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불안감. 그래서 미국 등 주요 증시를 끌어내린 것이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은 지난 3거래일 연속 각각 순매수, 순매도에 났습니다. 순매수, 순매도에 났습니다. 개인이 벌써 1조 6,665억 원어치를 주식을 사들였어요. 많이 샀어. 1조 6천억 정도. 외국인은 한 7,240억 정도 주식을 팔았고 특히 블랙머데이로 불리는 19일이죠. 19일 블랙머데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개인과 외국인의 승매수가 개인은 한 9,500억 정도 외국인은 한 4,500억 외국인은 4,543억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렇게 순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회의 1위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과 외국인의 대응도 엇갈려요. 지금 개인은 삼전 주식을 한 5,161억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외국인은 3,976억 원어치를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순매수 종목 1위에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 종목 1위 하여튼 1등은 무조건 삼성입니다. 매수준지, 매도지관님 그만큼 삼성전자 주식이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인 거예요. 관심도 없으면 매도나 매수 순위에 오르지도 않겠죠. 그만큼 현금화하기 좋고 우량주고 미래지향적인 가치있는 중이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그 수국 공방 속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16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7만원대로 하락을 합니다. 다시 7만원대로 하락을 해요. 19일에도 또 하락마감했고 20일에 간신히 보압했는데 또 장중 한때 7만 8,400까지 떨어집니다. 5월 13일 기록한 연중 최저치하고 같은 수준으로 또 보여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짜증이 나긴 났죠. 기존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에 짜증이 났는데 또 수량 부족한 분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열심히 또 모으고 있는 겁니다. 줍줍합니다. 줍줍.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그 반도체 업황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렸다. 그렇게 오릅니다. 그 우려로 인해서 그 통상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한 6에서 12개월 정도 이후의 전망을 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대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역시 점쳐졌다. 그런 이야기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이란 게 뭡니까? 파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향후에 그 실적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외국인의 승매도로 이어졌다면 지난해 주식 열풍 등에서 비롯되는 삼성전자라는 그런 대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 개인들의 승매수로 이어진 것 같다. 개인들의 승매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장주 그의 기대감이 커요. 삼전에 대한 기대감은 진짜 큰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이 삼성전자라는 개별 종목을 팔았다기보다는 코스피지수가 등락하는 과정에서 그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시로 나섰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매도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고 또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대다수 상품이 삼성전자를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삼성전자를 편입한 그런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요. 하여튼 삼성전자 외에 16일에 상장한 SD바이오센서라고 있어요. 뭐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카카오 하여튼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개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게 있네요. 또 같은 기간의 외국인은 뭐 하이닉스 한 1504억 정도 순매도 했고 뭐 카카오 주식도 많이 좀 팔아치고 있더라고요. 카카오 주식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일단은 결정적으로 주가는 기업가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만큼요. 그 지금처럼 단기적인 수급상황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수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복수의 투자자들로 이루어진 수급 주체들이 하나의 기준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편의상 개인이나 외국인으로 분류될 뿐 이들을 일원화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이유를 분석할 수는 없어요. 제대로 솔직히 분석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뭐 순매수 순매도라는 결과를 두고 주가를 또 논하는 건 또 추론에 가깝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의미하죠. 순매수 순매도를 가지고 주가로 하는 것 좀 어떻게 보면 오섭죠. 하여튼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미 6개월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았죠. 않았다면서 며칠간의 수급으로 의미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다양하게 지금 의견들은 막 상충되고 있는데 하여튼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개미들이 전혀 꿀리지 않고 계속 줍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줍줍의 기간이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식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를 하더라도 언제까지 계속 한정없이 매도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끝나는 시점이 상당히 기대되는데 한번 우리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죠. 오늘도 떨어지면 또 개미들 많이 살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 늘 강조하지만 분할 매수하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조급한 마음 버리고 그리고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대출도 하지 마세요. 여유 있는 자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그런 습관 그런 걸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삼성전자는 투기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투자, 적립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수량을 늘려 나가는 거예요. 1년에 목표 200주, 300주 이런 식으로 목표해서 점점점 늘려 나가면 좋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